치위생학과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교양과 인성을 갖춘 구강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위생 관리를 위한 학문습득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 및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데 학과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는 다양한 실습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치과에서 쓰이고 있는 최신 장비들과 재료로 실습을 하며 실습에 대한 결과물은 교수님께서 1대1 지도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 수업도 조별토론, 역할극 등으로 재미있게 진행되어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과 과정이 있기에 유원대 치위생학과에서 훌륭한 치과위생사가 대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외부활동 및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1학년은 수술의부 교육센터에서 카데바 실습을 하고, 2학년은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 실습 및 치과제를 박람해 체험을 해요. 3학년은 우리나라 최고의 치과대학병원인 연세대, 서울대, 분당 서울대 병원 치과에 실습을 나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고려하여 대학원, 치과 재료업체, 연구소 및 보건소 등으로 특성화 실습을 나갑니다. 이렇게 3년간 쌓은 지직을 바탕으로 4학년이 되면 국가고시 합격을 위하여 교수님과 밀착 교육을 받습니다. 체계화된 교육과정 덕분에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고시 100% 합격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학과는 선서식, 육구제 구강보건 교육, 홈커밍데이 등 행사가 다양하여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 영상 만들기, 팜플렛 제작하기, 포스터 그리기, 교육매체 만들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취업 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어리더, 국악동아리, 의료봉사활동 등 학과 동아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취미도 늘릴 수 있고, 선후배 간의 침묵도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과 분위기가 아주 화목해요.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거나, 대학병원 의원 및 네트워크 치과 등 치과 인상 진료 분야에서 전문 치과의상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과정 중 다양한 특성화 교육 및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구강보건 관련 분야로 진출하거나 보건소 등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완벽한 교과 과정이 있기에 현재 취업률 100%를 자랑하고 있고, 유언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답니다. 치위생학과를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학생 여러분, 40년, 50년 뒤에도 비전이 남아있을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치과 위생사입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며 관리하는 치과 위생사는 미래 유망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훌륭한 치과 위생사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교과 과정과 다양한 실습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유언대학교 치위생학과로 오세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